생명의 에너지인 기를 이용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일체의 스포츠이자 수련종목인 국악기공, 제5회 양주시장기 국악기공대회가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한민족의 기상 국악기공. 국악기공은 우리 민족의 전통 심신수련법인데요. 명상, 기공, 호흡, 요가 등의 춤과 음악을 결합한 한국인의 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악기공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단련하고 실용적인 생활체육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제5회 양주시장기 국악기공대회. 절도 있고 절제된 동작, 하나가 된 모습으로 어르신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이후 우리 몸속의 건강버튼이라 불리는 배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꼽 힐링기를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효과가 있는 배꼽 힐링기를 체험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기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국악기공.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과 양주시의 행복이 함께 지켜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